제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루파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루파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문자와 아람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빠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련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배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없어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래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든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수대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로살림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리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보니 르흥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파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의 일러수든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본 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 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너부간 네살에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너부간 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들이는 조서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너부간네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대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대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대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성아지와 순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말미야마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찐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대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수달보수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주은행하니라 유다사람의 장노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선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선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원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원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냥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숙제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이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선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선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더러운 이스라엘 자선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제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타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예기에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네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밑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지짐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지지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힘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이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